지금까지의 연습은 목적구 없이 내공만을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공을 쳐서 그 공이 다시 목적구를 맞히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요. 맞히는데 급급하게 되면서 자세가 망가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빈스트로크 연습과 무회전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그림과 같이 목적구를 맞히는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무회전 중상단 당점으로 내공을 정통으로 맞춰야 합니다. 두께와 당점의 실수가 없다면 내공과 일접구인 빨간공이 다시 부딪힐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이면 10번 모두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번 모두 성공했다 하더라도 큐가 흔들리거나 회전이 들어가거나 팔로우샷을 하지 않았거나 마무리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연습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연습은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한 연습일 뿐 기술습득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이 잘 갖춰져야 하므로 좀 더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